전국 국배노동조합 광주 전국 국배노동조지부가 이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택배노조는 기업의 반노동자 정책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택배노동자를 막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늘에 가려진 문제들로 인해 불친절한 택배기사가 생겨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배달할 시간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의 양을 배달할 수밖에 없는 임금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불친절이 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택배 배송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택배 배송량이 늘어난 지금, 택배기사를 불친절하게 만드는 노동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지역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어떤 그늘에 가려져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택배 없는 생활, 이런 세상 혹시 상상이 되신가요? 요즘은 안 되죠. 워낙 택배에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늦은 밤까지 택배 물건을 배달하시는 이런 택배기사분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택배기사들 보통 하루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택배기사님들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보면요. 물론 또 상황에 따라 또 기사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보통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전후로 이렇게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직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는데 그런데 12시간에서 13시간이면 상당히 긴 노동시간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배기사님들이 먼저 택배 상하차장에서 레일 위로 지나가는 자기 담당 구역의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분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한 7시간 정도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이 분류 시간까지 합하고 배달 시간을 합하다 보니까 총 시간을 보면 이제 13시간 정도 이르게 되는 거죠. 네,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분류 작업으로 인해 장시간 일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택배기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일을 하면 지금 똑같게 분류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7시부터 분류 작업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옛날부터 누차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택배기사들은 아침부터 분류 작업과 배달, 집화, 상차까지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분류 작업 시간이 7시간 가까이 되지만 분류 작업 비용이 임금에 따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택배기사들은 본사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365일 날마다 기본적으로 택배 배송 물량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영업소라는 중간에 한 단계의 회사를 어찌 보면 안에다 중간에 넣게 된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 현장에서 일하시는 택배기사들은 중간에 있는 영업소라는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고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본사에서 하는 개입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오거든요. 영업소에서 그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본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부분은 뒤로 싹 뺀 거죠. 영업소에서 개인적으로 택배기사들하고 이탁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조건으로 차와 차도 개인들이 구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택배기사들이 오래 했던 게 아니고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차를 구입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영업소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아마 이런 논리시겠죠. 그 영업소에 택배기사들이 일한 금전적인 부분을 영업소에 줬기 때문에 영업소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업소가 만약에 문을 잘못해서 문을 닫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월급이라고 표현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대다수의 택배기사들은 본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위탁대리점이라는 중간에 있는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시는 위탁대리점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 또한 개인이 택배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택배기사들에게는 계약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들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업무 환경에 대한 이런 개선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기본 권리를 좀 주장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일 뿐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들 중 많은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오로지 배송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각종 비용이나 다른 부분에서 필요로 소요되는 이런 지출들을 전부 다 공제하고 자신이 스스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과 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택배기사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택배기사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 이분들이 근로를 하기에 좀 소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택배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정 대기업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처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과연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송에 대한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이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상시 근로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확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정착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특수성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요. 바로 택배기사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 노력하는 택배기사들.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직업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한테 지금 가장 많은 직업병은 아마 극물격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이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점심때 못 하고 먹어도 좀 빨리 먹어야 되는 여러 대에서 이장장애나 내심혈관지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받으려면 검사도 해야 되고 의사선생님 상담도 해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워낙 바쁘십니다. 물량을 또 하루에 소비자들한테 소화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저희 센터에 그거 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가 택배 노동자들 실태가 이런 것들이 강주 전남에는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택배기사들이 직업병으로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건 일반 노동자들은 매년 정기검진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받도록 돼 있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기가 사장님으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로 건강검진이나 특수건강검진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임의로 받아야 되겠지만 아마 건강검진 수급률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법이 좀 완화가 돼서 좀 규정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비가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택배기사들은 그러니까 장시간 배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운전도 좀 오랫동안 해야 되고 또 많은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고 또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강관리가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택배기사들이 업무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업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 택배기사님들의 환경을 놓고 보자면 사실 산업재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먼저 택배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대보험 자체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하더라도 다른 고용인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택배업무만을 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근로자의 형태와 유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대보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기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분을 포기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는 택배기사 입장에서도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원래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부담을 더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대보험의 부분을 사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대보험 자체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 중에 고용보험에 의해서 사실 보호가 되는 게 산재이기 때문에 산업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 사건들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 공무직의 업무 환경에도 갑질이 존재하는지 노동조합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8월 달에 발생됐던 직장 상사가 갑질 그 부분은 8월 달에 발생됐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 연도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생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일하기 싫으면 가라 또 인천 뭐 이렇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서지 않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뭐 예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기자회의를 통해서 그분을 파면하라 라고 이렇게 주장도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구청의 보건소장 갑질 사건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의 서모 과장 갑질 사건 그리고 시청의 사무관 두 명이 직원들과의 어떤 불적절한 어떤 갑질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의 갑질의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대체적으로 한 30대 초반에서 임용이 되면 20년에서 30년 한 곳에 정년퇴직을 그것도 보건소장으로 한 직급으로 간부로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구성되고 있는 직원들의 마치 본인이 고용한 직원 간호사 줄 세우기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인사에 인사고가를 매기는 그런 유형들 그리고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본인이 추천해서 구매하라고 하는 경우 등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이 됐고요. 도서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십수년 동안 갑질 사례가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노조에서 또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순간에 또 사과를 했다가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복행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갑질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공직사회 갑질 또한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 측을 통해서 갑질 사례들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 밖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실 사기업에도 그렇듯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 집 스위치가 고장 났으니까 사오라고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부하직원에게 본인 차의 발레파킹을 시키는 경우 집까지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또 일반 사기업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성 간에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이 행위 자체들은 다들 잘못됐지만 본질적으로 이 행위 자체를 지금 차단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 돼야 될 것이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희들이 지금 노동조합에서도 별도로 그동안에 조합원들 고충상담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그 기준점을 지금 뭐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 형태는 교육이 지금 매우 절실히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게 어떤 기준점을 말씀하시나요? 며칠 전에 조합원으로부터 고충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쉽게 보면 직장성사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음주를 하고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소속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야간에 지금 근무하고 여성노동자한테 이리 오세요. 옆으로 앉아서 차 한잔하시게요. 손을 터치하면서 근데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도 하는 말이 위원장님 이 부분이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가해자 역시도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건 아마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라는 것이죠. 공직사회의 이 갑질사건 좀 하루빨리 근절이 돼야 될 텐데요. 이 공직사회에서 이 갑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실제로 법률 다툼으로 이어진 이런 사건들 있으시죠? 아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법률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법률 상담으로서 상담을 하기보다는 지인들이라든지 좀 건너건너의 이야기로 상담으로 또는 이런 푸념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공무원이란 직종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 안정성이다 보니까 공직사회 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가여 근무할 것이 뻔히 보이고 또 그 청 내에서 계속 그 관할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는 상사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찍히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또 공무원의 특성상 노조가 힘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는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갑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 스스로 참아야만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보통 상하관계 설정과 관련한 대인관계 문제인데요. 평등의식과 관련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내에서는 상관에게 부하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형태에서 갑질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부하는 상관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에 있어서 상관은 낮게 주고 그것을 높게 받으려고 하면 억지로 따라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갑질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과의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텐데 갑질 문제는 상관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평가를 주니 너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이런 상관관계의 갑질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은 하죠. 상관관과 부하라기 보다는 직장 동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무상관계이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갑질 문제는 상관과 부하 간의 사적 지시라든가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평가라고 하는 고유 권한이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화와 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부하 직원이 아니고 같은 동료인데 내가 그 업무를 조금 상급자로서 또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수평적 관계가 해결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 내의 갑질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공직사회 안에서도 갑질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에 의한 갑질도 그 문제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민원인들이 욕을 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손찍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체를 못합니다.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퇴근하고 나면 하나의 가정에 하나의 가장이고 이러는데 밖에 나와서 직장에서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 위치에 따라 맡고 욕을 얻어먹고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고질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쪽의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피해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폭언, 폭행 그다음에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예고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당연히 시민의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돼야 되겠지만 판단을 좀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고되지 않게 무차별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민원 다위의 안전 유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아니냐 이렇게 좀 논의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자치단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폭언, 폭행 등 상당수의 피해 사례가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광주시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받는 아픔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는 공직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이런 갑질 문제를 이야기해봤는데 이번에는 시민이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민을 상대로 이런 피해 부분을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또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까?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거나 또는 사건 처리를 해본 적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대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인 시민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보면 일단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오히려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시민 쪽에서 공무원들의 태도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오히려 법적 공방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택배기사와 공직자들이 놓인 그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그늘이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